이 문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D형 디옥시리보스에 관한 것입니다. L형에 대해서는 L형 디옥시리보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디옥시리보스 또는 이 디옥시리보스는 화학식이 H3-H인 단당류이다. 리보스에서 산소원자 하나가 없는 디옥시당이다. 5탄당인 리보스와 아라비노스는 2번 탄소에서 입체와 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디옥시리보스와 이 디옥시아라비노스는 에피머이다. 리보스는 디옥시리보스의 전구물질이다. 화학식 H3-H 위 여러 이성질체가 존재하지만 피셔2형식에서 디옥시리보스의 모든 하이드록식이는 같은 쪽에 위치한다. 이 디옥시리보스라는 명칭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D2 디옥시리보스와 보기 드문 L2 디옥시리보스 두 거울쌍 이성질체 모두를 가리킬 수 있다. D2 디옥시리보스는 핵산 DNA 위 전구물질이다. 이 디옥시리보스는 5개의 탄소원자를 가진 단당류로 알데하이드 작용기를 가지는 알도스이다. 수용액에서 디옥시리보스는 주로 3가지 구조의 혼합물로 존재한다. 사슬형 구조인 H3-H와 5원자 고리형인 디옥시리보프라노스와 6원자 고리형인 디옥시리보피라노스가 그것이다. 리보스의 경우 C3 엔도형이 우세한 것과는 달리 디옥시리보스는 C2 엔도형이 우세하다. 이 디옥시리보스 유도체는 DNA 위 구성 성분으로 생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에서 유전정보의 주요 저장소인 DNA 분자는 디옥시리보스를 포함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단위가 인상기를 통하여 연결된 긴 사슬로 구성된다. 표준 핵산 명명법에 따르면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디옥시리보스 분자와 디옥시리보스 1 탄소에 부착된 질소 염기로 구성된다. 각 디옥시리보스 단위의 5 하이드록 시기는 바로 이전 디옥시리보스의 3 탄소에 붙은 인산에 의해 대체된다. 디옥시리보스의 2 탄소에 하이드록 시기가 없기 때문에 DNA는 RNA에 비하여 기계적 유연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DNA는 이중 나선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진액세포의 경우 핵 내에서 빽빽하게 감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중가닥 DNA는 대개 RNA보다 훨씬 길다. RNA와 DNA 골격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RNA는 단일가닥이고 디옥시리보스 대신 리보스로 이루어진다. 이외에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디옥시리보스 유도체로는 디옥시아데노신 5, 1인산 같은 인산기가 1에서 3개 붙은 디옥시리보스들이 있다. 디옥시리보스는 리보뉴클레오타이드 환원 요소에 의하여 리보스 5인산으로부터 생성된다. 리보뉴클레오타이드 환원 요소는 탈산소 반응을 총매한다. 디옥시리보스는 1929년 피버스 레빈이 발견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